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체 소자가 이 나라의 왕이긴 한 것입니까 독이라도 들었을까 봐 못되시겠습니까 고자놈이 왕욱의 연정을 품었더냐 곧 고라인 피바람을 불게 이런 발칙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 할 것입니다 없으십시오 정당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거야 회의 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